9월 평가원 분석 특강 우리가 포인트도 정리해 주면서 유사 기출 그죠? 그 기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어요. 근데 이 9월 평가원은 아직 화학으로는 조금 쉬웠고 그죠? 근데 늘 얘기하는 게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에서의 수능 반응은 굉장히 크다고 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유사한 문제 똑같이는 안 나오겠지만 되게 비슷한 문제들이 순위에 나온단 말이야.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수능이니까. 그래서 이번 시간엔 9월만 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? 기출 그런 거 보는 게 아니고요. 어떻게 준비했냐면 문항 보는 순서가 아닌 제목으로 소단원 주제별로 한번 정리해봤어요. 그래서 어떤 주제가 있다. 그럼 아 이게 6월 평가원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러분 내가 꼭 이거 뭐 다시 풀라고 하지만 잘 안풀이잖아.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만약에 기체 양론이 있다고 쳐봐. 그러면 6월에 나왔던 기체 양론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. 오케이 나랑. 다음에 9월에 나왔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하고. 그래서 아 나 같으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낼 수 있다. 그래서 선생님이 고쌤이 출제한 문항으로 다시 한번 연습하는 용도로 그렇게 잡았습니다. 주제별로. 아시겠죠?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것들. 여기서 아 이걸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내가 많이 얘기했던 거거든. 근데 여러분이 이제 순위 다가오면 조금 더 예민해지고 집중이 좋아지기 때문에 좀 더 공부가 잘 되고 이해가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. 분명히 옛날에도 얘기했던 건데. 이거를 다시 한번 또 정리해 주기도 하고. 그래서 이 패턴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. 강의 분량은 짧지 당연히 한 5강에서 6강 정도 될 것 같은데. 일단 첫 번째는 올해는 더군다나 마찬가지잖아. 뭐가 중요하죠? 수특 중요하고 수환 중요하고. 그 다음에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외우만큼 준비가 돼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똑같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. 똑같이 않지만 비슷하게 나온다는 건. 아 문제를 푸는 관점. 알겠어요? 푸려나게 하는 관점과 그 다음에 자료가 유사하게 나온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돼요. 아시겠나요? 짧은 강의니까 집중력 있게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. 그러면 1강에서 볼게요. 1강에서 볼게요. 1강에서 볼게요. 아멘